모두가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축제가 경기도 용인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제27회 경기도장애인축제 한마당이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생활체육종목 경기를 통해 지체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정책개선을 촉구하는 휠체어 어울림 행진과 후원금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